미추월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지난달 23일 실시된 2020년 제1회 초중고교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45명 중 4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학습이 어려워지자 미추월구 청소년지원센터 선배 졸업생들이 기출 문제앱을 개발해 멘토가 만든 과목별 영상 강의를 배포했습니다. 또 미추월구 학산나눔재단은 온라인 수강권을 기부해 가정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시험 당일에는 모든 응시생이 참석했고 학습 멘토와 미추월경찰서 직원들도 시험장을 찾아 응시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함께 점심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. 미추월구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합격률도 높았고 만점자도 나오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.